네 안녕하십니까 골닷컴 알티미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하면서 기분 좋은 새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동민 선수가 리그 9호골을 터뜨리면서 그 골에 힘입어 토트넘이 맨치티를 2대0으로 격파했구요. 이로써 토트넘은 9라운드까지 마친 현 시점에서 프리미어리그 단독 선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수동민 선수도 9호골을 뽑아내면서 리그 득점 랭킹 1위에 올랐구요. 그리고 또 후반 20분 로셀스 선수의 득점을 도움을 주었던 헤리케인 선수도 9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여유있는 도움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토트넘으로서는 격경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팀은 리그 1위에 나섰고 각 토트넘의 에이스 선수들이죠. 손흥민 선수는 득점 랭킹 1위, 헤리케인 선수는 도움랭킹 1위에 오르면서 굉장히 격병사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을 다시 한번 파헤쳐보면 후반 4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경기 초반에는 맨시티가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고 아마 손흥민 선수의 순제골이 나왔던 이 공격이 토트넘으로서는 첫 번째 공격 작업이었는데 은던벨리 선수가 중간에서 볼을 잡았을 때 헤리케인 선수가 볼 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최전방에 있던 헤리케인이 내려가면서 맨시티 센터백이었던 라포르트 선수와 누벤디아스 선수가 케인 선수를 마크하려고 따라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최전방에 공간이 좀 비게 생겼는데 그를 놓치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빠르게 침투를 하면서 공간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침투를 할 때 맨시티의 좌측 풀백이죠. 칼셀루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순간 스피드라든지 아니면 스프린트하는 시점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또 은던벨리 선수의 기가 막힌 패스가 로빙 패스가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1대1 찬수가 났고요. 이를 또 지처없이 침착하게 트래핑을 한 이후에 지처없이 왼발로 슈팅을 가져가면서 에드리스는 골키퍼의 다리 사이로 골이 들어갔고 그 위원에서 천재골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기 후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 나와서는 헤리켄 선수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자신이 깊게 내려가면 센터팩들이 따라올 줄 알았고 그 뒷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파고들 거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니의 굉장히 훌륭한 골이었다고 칭찬을 했네요. 이어서 이제 모든 선수들이 싹스오프하게 뛰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말로는 양말이 벗겨지도록 뛰었다는 뜻인데 우리나라말로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불이 나도록 뛰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런 표현을 하면서 주장으로서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칭찬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또 승리를 거둔 브리뉴 감독은 리그 1위에 올리긴 했지만 크게 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무린이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현재 기분은 좋지만 아마 내일이면 2위로 내려갈 것이다. 레스터가 이제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레스터가 승리를 하면 토트넘이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무린이 감독은 문제될 것은 없다. 우리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는 우승을 위해 싸우지는 않는다. 매경기 승리하기 위해 싸운다. 뭐 하지만 질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뭐 지금 현재 1위에 등극한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다른 팀들의 그런 경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또 얽매이지 않고 너무 거기를 신경쓰지 않는 또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그럼 굉장히 또 밤을 꼴딱 세면서 토트넘 경기를 또 지켜보고 또 좋은 소식 또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예 지금 또 남은 일정에 토트넘이 굉장히 좀 빡빡하거든요. 중간에 이제 그 저기 유로파리그 경기도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주말에는 또 첼시 지금 현재 순위는 지금 2위거든요 첼시가 그렇기 때문에 또 타이트한 또 순위 속에서 런던 더비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또 북란던 더비가 기다리고 있고요. 어쨌든 토트넘으로서는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부상 선수들을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페이스를 잘 이어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또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토트넘 또 순위 선수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